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자료의 단위 인데요. 첫번째로 비트 먼저 가겠습니다. 이 비트는 바이나리 디지트의 약자인데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 정보 표현에 최소 단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십진수 컴퓨터는 이진수 그래서 이진수 0 또는 이를 갖다가 표현한다 한 비트로 한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게 바로 비트고 그 다음에 니블이라는게 있는데 n-i-b-l 이 니블의 사전적인 의미가 야금야금 쉽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니블은 4개의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4비트에요. 니블 4비트 이 니자가 4자 비슷하잖아요. 썰렁하지만 4비트입니다. 그리고 이에 4승이 16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블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 표현의 개수가 16개에요. 이에 4승이기 때문에 이에 4승개 16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뭘 가지고 니블을 가지고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니블 몇 비트? 4비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에요. 그리고 얘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8개의 비트가 모여서 1바이트가 되고 영문 한글자를 나타낼 때는 1바이트가 필요해요. 하지만 한글 한글자를 나타낼 때는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라는 게 있어요. 워드. 워드는 바이트가 이제 모여서 워드가 되는데 얘는 중요한 게 컴퓨터 내부에서 명령 처리 단위가 워드에요. 워드.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게 있어요. 필드. 필드라는 거는 얘는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 불러요. 필드. 열이죠. 열. 필드 열. 그래서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고 아이템 또는 항목. 열을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라는 거는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행이에요. 행 개념. 그래서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구성된 자료 처리 단위. 그게 레코드고. 그 다음에 파일. 파일은 우리 컴퓨터의 저장 단위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 개 레코드가 모여서 구성이 되는 거고.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위. 바로 파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줄여서 딥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파일들의 집합이고. 중요한 건 중복을 최소화한다. 중복을 제거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된 상호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니블은 4비트. 기억나시죠? 니블을 빼고.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트감호에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감호에서 워드가 되는 거예요. 비바워. 비바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니블은 4비트니까. 중간에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비트, 바이트, 워드.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비바워. 그 다음에 필레.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필레. 그 다음에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비바워. 필레. 파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비바워. 필레. 파데. 그래서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는 이 4개는요. 논리적인 단위예요. 우리 사람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단위, 필레, 파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표현 형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비트는 자료표현의 최소 단위 맞죠? 그리고 8비트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1바이트가 되는 거죠? 니블이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1바이트.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니블은 몇 비트예요? 4비트. 명심하셔야 돼요. 워드는 바이트의 모임. 비바워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하프워드, 풀워드, 더블워드로 분류가 돼요. 하프워드는 2바이트, 풀워드는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예요.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하프워드, 하프, 2바이트. 하프가 반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풀워드,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워드, 8바이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2번은 맞는 거고. 그리고 3번,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이고 여러 개의 필드가 모여서 필레, 필레, 레코드가 된다. 맞잖아요. 네번째, 데이터베이스, DB는 필레, 파데, 레코드의 모임인 파일들의 집합을 말한다. 파데, 필드가 모여서 필레, 레코드가 되고 필레,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고 파데, 파일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 8개가 모이면 니블이 아니고 뭐다? 바이트다. 1바이트다라는 거.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